내 답은 보기 중엔 없어 남들이 만든 답은지 그걸로는 날 설명할 순 없어 사실 문제부터가 문제 난 다르게 움직여 다르게 서고 다르게 뛰고 다르게 웃어 내 시선은 느리게 흘러 쫓기는 듯이 다 급한 모양 서두르란 제 쪽은 또 뭐람 기다려요 숨 좀 돌릴게요 My quizzes 주관심사 수련부터 적은 나의 답들은 좁은 편견 넘어진 건 다리를 Jump over you want 새로운 카테고리 만들어버리지 뭐 하나하나 전부 고르는 게 좋은 걸 뭐가 좋은지 뭐가 싫은지 DIY from A to Z 내 맘에 띠니라 내 맘에 띠니라 때로는 느려도 돼 네게 채워 넌 my place 매일이 새로운 일 난 하필 나라 그건 매일 날아 답은 난 하필 나라 틀릴 것 같다 별 없어 잠시 와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적어 다 해봐 나 하필 나라 때까지 잘 알아 정하지마 그건 내 답 아니야 한지야 모름 그 세상은 quiz 내 답은 보기 중엔 없어 남들이 만든 답은지 그걸로는 날 설명할 순 없어 사실 문제부터가 문제 번지르르 쌓인 익산 포즈 날 무겁게 누르곤 한시도 빠짐없이 막 이런저런 고민하게 만들 너와 네 piece of mind 오지성 대응 중 하나를 골라 난 편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도 알잖아 진짜 웃음 짓는 법 그래 다시 알다시피 하필이라도 내 답을 정글래 난 하필 나라 그건 매일 날아 답은 난 안 틀릴 것 같다 내 러브 살라 잠시봐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적어 다 해봐 하필 나라 때까지 잘 알아 정하지마 그건 내 답 아니야 한지야 모름 그 세상은 quiz 답은 보기 중엔 없어 남들이 만든 답은지 그걸로는 날 설명할 순 없어 사실 문제부터가 문제 난 다르게 움직여 다르게 서고 다르게 뜨고 다르게 웃어 아찔 모름 이 세상은 quiz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행인 다행인 아멘